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니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 들로 나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니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니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적 요하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요하께서 니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물어 말미암아 요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요하께서 그들을 니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같이 봅니다 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도 말미암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요하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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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말로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오늘 예배 끝났어요 돌아가시대요 모든 것이 다 은혜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쌓아두신 은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쌓아두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시간이 추수감사예배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허감이 무너지게 되어있고 참단 감사해보가는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정극거리를 계속 주시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Dios le dijo al pueblo 3 festivos que siempre tienes que dar ante Dios 초록기 23장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 16장에도 나와요 vemos en Éxodo capítulo 13 y también en Deuteronomio capítulo 3 그게 바로 6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대한 부분들이죠 6월절은 무엇입니까 희생제사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강약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보리 수확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요 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면서 드려진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에 강약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하도록 초막을 짓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초막절 되면 초막을 짓고 가족들이 거기 가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강약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리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크게 세 가지 절기인데요 어떤 면에서 여기에 우리 초막절 수장절을 지금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비슷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전혀 같다고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tiene sus similitudes pero no podemos decir que son iguales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중세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영국 국교회가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 일 년 동안의 지내는 가운데서 그 땅에 처음 난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에 들었던 바로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Thanksgiving Day 해가지고 전 가족들이 모여서 칠면절을 잡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 절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돌아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전달되어졌죠 근데 처음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대로 추수감사절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한국 교회 어른들이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 들어온 때가 언제냐 그것을 살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들여진 것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그게 11월 셋째 주일로 잡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전부 다가 11월 셋째 주일되면 추수감사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게 곡식을 거두어 들어서 수확했다라는 의미를 두고 보니까 꼭 지금 이 때가 아니니까 더 빨리 할 때도 있고 더 늦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기 예배로 구분하여 드립니다마는 은밀히 말하면 매일매일 감사절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에 와서 완성되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내용으로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매일매일 완성된 복음을 누리는 추수감사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9장은요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를 반드시 승리시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완전하게 승치되신 복음의 역사들을 최고로 누리는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면요 우리에겐 당장 보좌와 시공간과 이 삼치를 살리는 빛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충만한 힘이 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립게 되고요 날마다 영이 힘을 얻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걷는 모든 걸음 속에 전부 후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게 완전한 복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알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새롭게 누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예 이스라엘 podemos verlo en cada parte de la escrituras 무엇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que es lo que te dice que oigas 출애급한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 여러분 이제는 애급에 대한 생각 속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애급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6월절 은인양의 피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며 완전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구원받은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스 4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고린도 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라 새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하며 저주, 재앙, 운명 가운데서 해방받은 겁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보면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귀 사주, 팔자, 운명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이 완전한 구원을 확인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가 나오게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아니에요 진짜 세상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구원받은 자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도를 올바로 할 때 믿음이 생기고요 크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크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면 믿음이 생긴다 말씀했습니다 크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크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는 일에 늘 생명을 그려야 합니다 혹이나 여러분 이것이 안된다면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라도 이 사실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면 믿음을 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믿음을 회복하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난한 땅은 완전히 인간 중심이에요 장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충만한 현장이 가난한 땅입니다 인본주의와 황금 만능주의가 완전히 충만한 현장이 바로 가난한 땅입니다 인본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그냥 가면 안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되어야 합니다 믿음 중심 해야 합니다 은약 중심하고 무장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믿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rmado por eso Dios dice tengáis la fe antes de entrar esa es la bendición del día de Pascua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la bendición que ustedes tienen la salvación esa fe de saber eso ese misterio de ganar y tener la victoria en el campo segundo punto grande 강한 세상을 당연히 이기고 누리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hoy dice que vas a disfrutar a este mundo fuerte pero es sin duda esta bendición nosotros tenemos que ver como Dios se manifiesta en nosotros y nos da victoria es que no los salvó nada más los guió completamente ese es el día de primer fruto y hoy en la lectura vemos acá como es que Dios les guió 2절 en el versículo 2 habla sobre los anaseos quego 많은 백성 es que los anaseos y los anaseos de los cuales tú tienes conocimiento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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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ó a la tierra de ganan cuando los espiaron cual fue reporte de ellos es y los espiaron que 그 땅 주민들은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강하고 크게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벌벌 뜰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난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현장이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벌벌 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착각해서 우리가 세상 앞에 벌벌 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앞에 있으면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들어 무엇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와있어 세상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있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빛은 이 삼칠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위로부터 주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당당함으로 쓰길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불신앙하고 원망했던 상태로는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강약 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세상을 볼 때마다 불쌍히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게 되있습니다. 내 수준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함으로 인도하시게 되있습니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랩몬트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세오 hizo el movimiento de 도단 거기에 아랍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원은 그 앞에 급을 먹고 스승인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은 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희석이야 왕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밤에 한 명의 천사를 보냈으사 18만 5천을 성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섭하시는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울이 고백했습니다. 희브리스 4장 16절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때에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돕는 역사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항상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인도해 앞에 나아가신 적 했습니다.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의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가신 적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겁니다. 앞서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시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불신한 게 빠지면 안 돼요. 요소아 10장 11절에 보면 전쟁을 잘하는 아모리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신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소아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소아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레의 죽은자보다 우박의 죽은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간섭하고 인도에 나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에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절대 늦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6장 22절에 말하고 있죠. 다니엘 6.22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에 사실 죽은 줄 아는데 다리왕에 와서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이미입니다. 벌섭니다. 먼저입니다. 우리 앞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 천사를 동원해서 택한 백성들을 이끌시고 인도에 나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걸음들을 하나님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Es que Dios les guía completamente pero con todas las especificaciones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맥주절에 대한 감사죠. 이스라엘 그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의 이스라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지속해서 승리할 능력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하시는 것입니다. Dios nos hace vivir como personas que tienen la victoria pero con fuerza en el futuro. 여러분 수장절에는 받은 은혜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도 먼저 놓고 감사함을 누리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인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가장 친근한 육신이 우리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100% 망해요. 많은 사람이 내가 하는데 내가 하면 100% 망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미리 앞당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수장들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되든 이해 안되든 주시는 말씀을 다 붙잡으세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만 붙잡지 말고 주시는 말씀을 모든 것 다 붙잡으세요 일단 붙잡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게 되있어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무엇 때문에 차지하느냐 말씀했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요하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악한 현장을 찾아서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종이 될 것인데 된 후에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땅에 들어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 그 땅에 다가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응답이 이미 우리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 그것을 미리 찾아서 누리는 것 그게 수장제의 오늘을 인도하실만 아니라 미리 하나님 주신 보장된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수장제의 오늘을 인도하실만 아니라 그 땅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보자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땅과 영원한 땅을 미리 지금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날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집중 메시지 듣고 가난한 현장을 증복했습니다 감난산 메시지를 집중으로 붙잡고 그들은 사도행전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concentrados en el monte olivar fueron libros de hechos vemos esas obras 감난산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y cuál es el núcleo del mensaje del monte olivar 크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era cristo solo reino dios solo espíritu santo la bendición principal que deberán disfrutar cristo reino dios solo espíritu santo que todos los días sean acción de gracia para ustedes y tengan esa bendición Dios muchas gracias que nos apelamos al pacto y que tengamos ese camino de cumplir ese pacto que tengamos la acción de gracia viendo lo que nos ha dado y lo que nos harás en el futuro y que podamos restaurar la fe con esta salvación que tú nos ha dado y que nos guie completamente en lo que tú harás en el futuro también oramos en nombre de gracia y que nos guie 참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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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